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저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촉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촉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요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너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오.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오.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안이 찬 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어떠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언약의 후손인 이상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발견하는 기한시간 대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중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구약을 통해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가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는 기한시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 사건 또 12장부터 50장까지 내 인물 내 인물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7번의 그 언약들 그 언약들의 핵심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자손 중에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상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상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열국의 어머니 즉 사라를 이제 데려갑니다. 사라의 죽음을 23장 한 장에 할애하는 곳은 성경에 어떤 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죽음이라는 것의 초점이 아니라 매장지입니다.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평도 없어요. 거주자입니다. 낙은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매장지만큼은 자기 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에게 은 400개를 주고 삼습니다. 그것이 막벨라 굴입니다. 여기에 아내를 장사합니다. 왜? 나중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을 정복할 때 이 땅은 가난 원주민의 땅이 에라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표중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돈으로 구입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23장의 얘기고 이제 24장은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이제 이삭에게 짝을 지어주는 겁니다.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나서 이삭과 리부가를 통해 이 구속사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삭에게 짝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짝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 그래서 상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중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입니다. 왜 긴 장을 그렇게 길게 아내를 구하는 장면을 소개했겠습니까? 그만큼 구속사의 무대에서 이 리부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24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1세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것이 25장입니다. 자 우리가 25장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의 3대가 등장하는데 이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아를 통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구속사의 무대에서 이 3명의 족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뭐냐면 창세기는 족보가 많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열 군데의 족보가 나와요. 이걸 톨레 도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족보가 많냐?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시도가 누구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섯 번째 족보의 핵심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제 25장에는요. 두 개의 톨레 도트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곱 번째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동시에 나오면서 그 민족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저자는 특별히 모세는 끊임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인물을 강조하면서 이 메시아의 줄기가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연초니까 다짐을 하자, 성경을 일독하자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구속사의 첫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은혜의 택하심, 일방적으로 택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첫 사람 아담의 10대 손 노아.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이에요. 글로 기록된 문서적인 차원에서는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의 후손을 선택하신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인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이 퇴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이란 인물이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등장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도라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또 6명의 손자가 있고 증손자 3명에 대해서 총 16명에 대해서 성경은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브라함 나이 137세 때 살아가 죽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6명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스 11장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야마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육체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생육했다. 히브리스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곱 번의 언약을 통해 강조한 게 뭡니까? 자손과 땅입니다. 이 자손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티끌, 무별처럼 번성하게 주겠다. 세상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죽은 육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세상적 관점이고요. 아니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 관점은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인격이 좋아야 돼요. 남한테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데 갑니다. 정경의 기준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관점으로 누가 보면 24장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쓰레기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너는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골에 가리라.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 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실적은 없는데, 공론은 없는데 예수 그리시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비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삭 출생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생산력이 그 이후에도 계속 왕성하게 유지되었다. 그래서 구두라를 통해서 후초를 통해서 6명의 아들과 6명의 손자와 3명의 증손자가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인물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유일한 영적인 유산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합법적인 상속자로 정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도저히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로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또 자식도 없는 가운데 하나 옆에 질문한 거예요. 언제 자식을 주겠습니까? 안 주시면 내가 길러온 담배색 사람 엘리에세를 통해서 상속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메시아 언약의 후사는 이삭이다. 나머지 자녀들은 동방으로 다 재산을 주면서 이종하게 합니다. 왜요? 언약의 후손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이스마엘, 이삭, 구두라를 통해서 여섯 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경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줄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를 적고 죄로 말미암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단의 지배와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작정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그의 부활로 말미암한 사단의 세력을 꺾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원줄기, 원줄기.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중에 많은 아들 중에 세과 에노스와 개난과 마을 네레과 야렉과 에녹과 무두셀러와 라메과 로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세물 많은 아들 중에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레, 루, 수록, 나울, 데라, 아브라함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여기에 이스마엘, 여기에 구두라를 통해 여섯 명의 아들은요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마냥 읽는다 그게 중요하게 해라 원줄기와 격가지를 볼 줄 아는 논 다른 말 하면 구속사의 중심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은? 구속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복음 증거한 제자들과 특별히 바울에 사여 열레건의 서신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세계성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바울이 양육하면서 쓴 편지 열레건의 편지들 그리고 8건의 서신들은 그 외의 사람들의 사역들 마지막 게시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시를 보면서 기록된 책 되게 신약 성경이에요. 27권입니다.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75세를 장수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 또한 말씀의 성취예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평안이 죽음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평안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 가야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평안이 평안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물질도 권력도 외모도 육체도 풀과 꽃처럼 시들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돼서 175세에 평안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조상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죽은 지 38년 동안 나중에 인생을 산 겁니다. 죽자마자 이스마엘에 와서 이삭과 함께 장사 지냅니다. 어디에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은 400개로 준 막별라 구레 자기 아내가 38년 전에 장사 지냈듯이 본인도 어떻게 해요? 이곳에 장사 지냅니다. 아브라함은 빌린 땅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의 땅, 자기 매장지에서 장래가 거기서 매장됩니다.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난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 때 아 저곳이 우리 선조 아브라함의 매장지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구나 이 후손들이 보게 된 겁니다. 자 두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은 드디어 7번째, 8번째 톨레도토가 나옵니다. 아브라,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즉 톨레도토가 나오는데 25장에는 두번 나와요.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를 비교합니다. 다른 말 하면 이제 신분이 달라요. 족보가. 두개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12절에 7번째 톨레도토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종. 그러나 8번째 톨레도토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신분적인 대주를 얘기합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종에게는,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게 이스마엘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얘기합니다. 약속으로 말미야만 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 하면 바울은 원줄기가 있고 격가지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로 성경을 깊게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인의 족보와 세세의 족보를 비교하고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먼저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이 보니까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이 엔옥을 낳고 엔옷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시 무사이를 낳고 무살인 무두사이를 낳고 또 무살 라멕을 낳고 라멕은 야발과 두발과 유발과 두발과 두발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열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5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엔옷을 낳고 엔옷이 개난을 낳고 마을렬을 낳고 야렷을 낳고 또 엔옷을 낳고 무두세를 낳고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노아를 낳았더라. 즉 가인의 족보를 먼저 설명해요. 에서와 야곱의 족보도 에서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하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에 처했습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왜 죄가 무섭죠?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싹승 사망이다. 이 사망이란 말은 헬라우르 개헨난 히브로르 개흰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죄의 결과는 지옥이랍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즉 가인의 족보 에서의 족보에 들어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셋의 족보가 나중에 나옵니까? 야곱의 족보가 나중에 나옵니까? 셋의 족보에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야곱의 족보에 그리스도 갈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우리의 죄가 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메시아 언약의 중요한 인물들, 조상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걸 뭘 합니까? 은혜의 택하심. 셋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이도아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가지에 비해 원줄기가 굉장히 간단하게 족보가 형성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유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예배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격가지 인생들을 보면 문명을 발달시키고 또 족장이 발달되고 왕국이 세워지고 그걸 통해 정복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 말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에 찬 겁니다. 이스라엘 족보 일곱 번째 톨레노토에 대해서 성경은 12절부터 18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집화가 임하기 전에 벌써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족보에는 열두 지도자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12절부터 18절까지 일곱 번째 톨레노토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이렇게 나와요. 그 모든 형제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즉 원줄기인 이스라엘 민족의 맞은편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곳은 창세의 16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가를 통해서 즉 89년 전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출생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는 들락이 같이 방하며 거칠고 난폭하게 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치겠다. 이 말은 주위 사람들과 불화하며 분쟁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늘 형제와 면전에서 대항하며 살 것이다.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 옆에서 산다고 예언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옆에 이 팔레스타인 중동들 붙어 있으면서 대항하며 싸우며 분쟁하며 전쟁하며 죽이고 지금도 그래요. 2000년이 아니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에서 설명하면서 이제 여덟 번째 톨레노토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루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부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40세 결혼한 것도 굉장히 늦은 건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리부가는 바딴 아람의 아람 족족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족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부가의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도 사라지고 모든 열국의 어머니 사라지고 이 구속사의 바턴을 물려받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열국의 어머니 역할을 리부가가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21절에 40세 이삭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격가지 이 격가지의 족보들을 보며 이 잡초처럼 후손들이 번성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해 주시는데 지금 이 세 명의 족장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 인물에서 보면 이 후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요하께 강구하며 즉 아내를 위하여 강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10년 동안 말씀하셨지만 10년째 불신앙에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더라도 불신앙하지 않고 요하께 기도했다라. 그래서 네 명의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 중에서 장차 오실 그리시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이삭이에요. 부인도 한 명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의 완벽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썰어 싸우는지라 쌍둥이를 주셨는데 이 태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부가가 내가 어찌할까 하고 그 부분에서 요하께 묻자 온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썰어 싸우는지라 싸우다. 이 말은 요동치다. 이 복중태하의 격렬한 요동에 리부가가 소리 높여 외친 거예요. 어찌할까 얼마나 태중에서 요동치든지 그러면 산모가 그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은 상상을 초원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 온대. 이게 리부가의 신앙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리부가의 시대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요약하면 첫 번째 리부가의 태중에는 두 국민이 있다. 여기서 두 국민 두 민족은 같은 말입니다. 두 국민이라는 것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생길 것이고 에서를 통해서 애돔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두 번째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다. 즉 언약의 후손과 언약밖에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두 족속은 끊임없이 밥먹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게 될 것이다. 나눠질 것이다. 그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큰 자 즉 에서의 후손들이 어린 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은요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선언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아기들이 출생합니다. 먼저 나 혼자는 붉고 전신이 털올 같아서 텃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사기의 60세였더라. 에서라라는 그 이름은요 거친 털 많은 그 이름의 뜻이에요. 하도 털이 많아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털옷을 입을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릴 때부터 털이 많은 겁니다. 붉었다. 그래서 나중에 별명이 애돔 애돔이란 말은 붉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이 다 붉은 겁니다. 털이 많고 굉장히 붉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야곱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카프라는 뜻인데 발 뒤꿈치를 붙든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벌써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성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상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간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이 장막에 거주했다. 그 부분을 동그라미 주셔야 돼요. 들사람이다. 이 말은 털이 맑고 붉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고 야성적인 직업을 선택합니다. 사냥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막에 거주하니? 이 부분은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왜 야곱이 장막에 거주한 걸 좋아했을까? 왜 예선은 들사람이 되고 사냥꾼이 되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막에 거주했다. 왜 장막에 거주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가족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삭은 애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벌써 가정에서부터 편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크리워한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퇴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상처가 생긴 겁니다. 상처는 이 상처는요 나중에는 집착으로 변합니다. 집착. 상처받으면 집착으로 변해요. 부모로부터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은 나중에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집착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왜 라엘에게 저렇게 집착했을까 사랑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사랑을 뛰어넘는 집착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아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상처가 결국은 나중에는 집착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벌써 가장에서부터 이 상처가 임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에 거주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들이 장성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더니 애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려 한지라 그러므로 애서의 별명은 애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물을 오늘 내게 팔라 애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애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물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애서에게 주며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애서가 장자의 옛날 성경에는 경월이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장자의 명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자의 명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애굽에만 내리는데 열 번째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에 동일하게 임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바르지 않으면 가문의 장자가 죽습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그 가문의 명예입니다 자존심이에요 기둥이에요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에서 장자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가 있습니다 왜요 부친의 권위가 그대로 장자에게 임합니다 상속시 두 배가 넘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난 땅과 후손에 대한 언양을 계승하는 축복북만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적 신분을 물려받은 축복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가문도 가문도 마찬가지 장자나 장녀가 희생적이고 섬기면 가정은 하나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정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자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남남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보기도 어려워요 결혼식 때나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어요 그만큼 이 시대에도 장자가 장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메시아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기다는 말은 전의 성경은 경울이 여기다 성경은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을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근데 야곱은 장자의 명물을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정말 이 가문에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이어가고 싶은 이 신앙의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요구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장자의 명물을 내게 달라 얘기합니다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너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재산의 반을 나에게 달라 네가 소유한 것 중에 뭘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영적이었으면 장자의 명문을 달라 이 말은 이 가문의 이 영적인 유산 이거를 자기가 물려받고 싶은 영적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에 따라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에 따라 조용하기 때문에 장막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밖에서 뛰어다니고 정말로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아이가 있듯이 어떤 집에서 책만 보고 공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조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주했다 중요한 건요 장막에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부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 60세 야곱이 출생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예요 175세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할아버지하고 같이 한 장막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브리스 11장 9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성의 땅에 거려하며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라 이게 야곱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삭이 얘기하거든요 장막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한 거예요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175세 죽거든요 15년 동안 장막에서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임한 하나님 지금까지 7번 임해서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야곱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언약을 이어가고 싶다는 영적 욕심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애서가 요구할 때 장자의 명문을 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았다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더라 영적으로 그런 걸 사모하니까 영적 욕심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보고 취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육적 욕심이 강한 겁니다 애서는 들사람으로서 장막에 거주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장막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해 선포하는 이 언약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스 12장 16조 17절에 보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더러 하라 이게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세속적인 불경건한 그걸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세속적인 거예요 망령됐다 불경건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만 기회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의 장자의 명분 이라는 것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값싸게 다루었던 비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보면서 장막에 거주했다 조용했다 이런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듣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세기 25장을 통해서 구속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제 구속사의 중요한 이삭이란 인물을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그 안의 리부가를 선택하시고 드디어 야곱을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 것인데 그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여자의 후손 중에서 어떤 줄기를 통해 이 땅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지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아버지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삼아하는 가운데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언약을 사모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게 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바울이 디모오드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성도들 태기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